성중실록 130권 성적 12년 6월 18일 신녀 첫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상당 본군 한 명예가 와서 아래길에 신이 덕건대 하삼도는 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아직 씨를 뿌리지 못하였다 합니다. 구황에 관한 모든 일을 미리 꾀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호조를 시켜 의논하여 아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한의 전교하기를 내려간 경찰관이 돌아온 뒤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중실록 130권 성중 12년 6월 18일 신녀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신정 절도사 이 극균에게 하유하기를 도내 의주의 연변에 성을 쌓을 때에 재포의 당령 성군 중에서 부득이 포에 머물러 이래 이바지해야 할 자 외에는 모두 뽑아 보내라 하였다. 성중실록 130권 성중 12년 6월 18일 신녀 세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안초에게 하유하기를 이번에 평안도 의주의 연변에 성을 쌓을 때 도내에서 오는 7월부터 경중에 번들러 올라오는 여러 보병과 당령 수군 중에서 부득이 포에 머물러 이래 이바지해야 할 자 외에는 모두 뽑아 보내라 하였다. 성중실록 130권 성중 12년 6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았다. 좌부승 뒤 이 쇄자가 유노의 아내 김씨와 김현의 가사를 쟁송한 일을 아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현이 첩의 소사이기는 하나 승중한 자이다. 김씨는 이미 한 집을 얻었는데 또 사당이 있는 집을 빼앗으려고 늙은 할미를 조롱하여 김현의 불효한 죄를 일일이 들어 책망하게 하였으니 그 계략이 매우 간사하다. 그 집은 김현에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또 김윤과 윤지준이 옹매와의 집과 재산을 쟁송한 일을 아래니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2조판사 한칠의 동지사 이극기 예조참이 김자정이 말하기를 김윤은 옹매가 세 살 되기 전에 수양하였다 하나 그의 상에 복을 입지 않았는데 그 집과 재물을 어찌 쟁송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고조참판 이경동은 말하기를 옹매는 처음에 김윤의 하랍이 김유의 첩이었다가 김유가 죽으니 윤잠이 얻어서 첩으로 살아맞는데 윤잠이 죽은 뒤에 옹매가 문건을 만들어 김윤에게 가제를 전하였습니다. 이제 옹매의 일가와 여정에게 물으니 옹매의 가사는 다 김유의 첩이었을 때 장만한 것이므로 김유에게 전하였다. 하니 신은 김유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좌의정 홍응이 말하기를 김유와 윤잠은 벌레 교분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였는데 윤잠이 옹매의 살림이 가멸한 것을 보고 좋아하여 김유가 죽은 기회를 타사첩으로 얻었으니 말하자면 추합니다. 옹매가 이미 개가하여 김유의 집과 의리가 끊어지기는 하였으나 가지는 김유의 물건이니 김윤에게 주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우부승기 성준이 아래기를 허령사람 하통은 배반하여 저들의 땅에 들어간 내지 사람과 무리를 만들어 마소를 훔쳤으므로 죄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형조에서 잘못 알고 사유를 입었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모두 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통은 본국을 배반하였으니 주력을 받아야 마땅하다. 함께 무리가 된 사람은 이리 사유전이 있었으니 떠나지 말도록 하라. 그러나 이 뒤로는 사유 이전을 분간하지 말고 징계할 것을 다시 하유하라 하였다. 승중은 죽은 사람이 장손으로서 아들이나 손자가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이어 복을 입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성조시록 130권 성조 12년 6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조간이 아래길은 지금 꿀 6묶음의 값이 쌀 너대입니다. 그렇게 된 가달근 근교에는 풀을 벨 곳이 없고 오직 양화도 노량삼전도 등지에서는 풀을 얻기 쉬우나 근자의 혹 대군 또는 여러군 재상이 사여받은 땅이라 칭하고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머무르는 군사는 의뢰의 말두피를 가짐으로 한 사람이 말두피를 대야 하니 그 괴로움이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군사는 어디에서 풀을 얻겠는가 하자 영사 홍웅이 아래기를 권세 있는 집의 종이 주인의 세력을 믿고 어느 구역을 사사로이 차지하고는 자기의 시장이라 하여 다른 사람이 배워가지 못하게 하는데 세존말년에 이 배단이 더욱 심함으로 특별히 명하여 금지시키고 대전에 사사로이 시초장을 차지하는 것을 검하는 법을 따로 세웠으니 지금도 엄격하게 검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검제가 있으니 병조에서 살펴서 아래게 하라 하였다. 조관이 또 아래기를 세종조에서는 귀후서가 없었으므로 한 중이 용산강에 절을 세우고 관각을 사사로이 장만하여 팔았는데 장사 지내는 자들이 그것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중은 이미 죽고 지금 그곳에 사는 중들이 여염에 섞여 거쳐하여 추잡한 소문까지 있고 옥성이 바야흐로 일어나니 그 절을 헐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좌우에게 고문하였다. 홍응이 대답하기를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태종조에 신계라는 중이 있어 관각을 사사로이 장만하여 무역하였는데 국가에서 그 중을 씻겨 간사하여 여러 고울의 곡물을 대납하게 하여 그 제목을 풍족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귀후서를 설치하고 관원을 두어 공무역을 맡게 하고 간사승이 사무역을 맡게 하였으며 또 와설을 설치하여 그 주물무리가 또한 간사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거절이 세워진 까닭입니다. 지금은 무례한 중인 이 절에 왕래하여 여염의 여인과 몰래 간통하여 자식까지 나으니 철거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철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납 석유가 아래기를 지금 권감을 평안도 순변사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두 번 서정을 거행하고 중국사신이 해마다 나오는 데다 올해의 가뭄은 더욱 심하여 이제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추곡의 성숙에 관한 일을 미리 알만한데 성을 쌓는 일을 일으키면 평안도 백성이 소생하지 못할 것이니 우선 멈추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패단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 안 돼서 나온 것이다. 중국에서 탕참을 설치하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양식을 다르게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사기의 앞질러 정동 등에게 성을 쌓고 관문을 설치하는 일을 보이고 따라서 조정의 아래에 양식을 나르는 명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핑계 삼아 청하에 면하라고 생각한 것이요. 곧 권감을 보내어 서둘러 성을 쌓자는 것이 아니며 다만 종사관 한 사람을 보내어 먼저 가서 돌을 줍고 표를 세우는 것이다. 하자 조관이 말하기를 어려운 때에 과도한 일을 일으키는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평안도에서 성을 쌓는 것이 국가의 만세에 이로운 일이기는 하나 올해는 가뭄이 매우 심하니 멈추소서 하고 홍응이 말하기를 올해는 흉년이라 할지라도 평안도에다 성을 쌓는 일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버드를 꺾어서 채소밭에 울타리를 쳐도 광부가 두려워서 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 두호의 백성은 여름철에는 긴 강의 의자에 여회로 여기나 겨울철에 얼음이 얼면 두려워하면서 적이 아침 저녁 사이에라도 이를까 염려하니 한 해에 한 자나 한 채의 땅에 쌓더라도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황부인이 성을 쌓을 때 백성을 노역시키는 것을 비평한 자도 있었으나 이제 보면 참으로 만세에 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적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는 까닭은 오직 이 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참에 양식을 다루는 일은 성지가 있을지라도 옛 전부터 중국이 외국에서 양식을 거둔 일이 없었으니 그때 가서 청하여 면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성지가 있을지라도 형세가 하기 어렵다 하자 홍응이 또 말하기를 평안도 백성은 중국 사신을 영송하는 일에 노역함으로 황해도 백성을 부리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논을 하는 자가 있으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안도를 쉬게 하려면 권위의 방법을 써서 북경에 가는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는 일은 경중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중 사람은 양식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배로 곡식을 사서 왕래할 수 있고 평안도 백성은 어깨를 조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동부성지 김세적이 아래기라 이 산지는 상등성리에 있으므로 적이 고개를 올라가 바라보면 성 안의 군사를 똑똑히 셀 수도 있고 또 그 성은 매우 낮고 작으며 지세가 기울어져서 지난번 서정하는 대군이 들어가 주둔할 때에 성 안에 수용하지 못하였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옮겨 쌓을 곳이 없겠는가 참으로 말한 것과 같다면 염려스럽다 하였다. 귀 후손은 관광의 제조 및 예장에 필요한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다. 성종시록 130권 성종 12년 6월 19일 임술 세번째 기사 임금이 전제하여 의정부에 내리기를 임금이 도리가 마땅하면 풍우가 제철에 맞아 곡식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엄량이 어그러져 기근이 오는 것인데 근년 이래로 풍년이 없어 백성은 줄인 기색이 있고 산에는 도둑이 많다. 이것은 나의 형정이 알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소치이므로 마치 봄의 얼음 위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며 스스로 반성하나 이제 또 크게 감으로 땅이 갈라지고 세미그이 말라 곡식이 타는 듯하고 농부든 호미를 버리니 추국의 성숙을 어찌 바라겠는가 허물이 실로 나로서 말미암았고 백성에게는 죄가 없으며 이리 아래에서 움직여 제변이 위에서 응한 것이다. 내가 경들과 함께 억울한 일을 돌보고 다스리며 환과 고독을 진구하며 어진 사람을 쓰고 견뎌지 못한 자를 무리치며 요욕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줄여 재앙을 바꾸어 상사가 되게 하고 화를 돌려 복이 되게 하려 하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경들은 내 이 뜻을 본받아 각각 그 마음을 경계하여 하늘의 구우 중에 보답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0일 개회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김승경에게 명하여 소주와 어육을 가지고 태평간에 갔어 두 중국 사신에게 쓰게 하였다. 성조시록 130권 성종 12년 6월 21일 각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하 이맹현 등이 상수하기를 신들이 보건대 자막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5월 19일에 기사에 큰 우박이 내렸으므로 정전을 피해 거쳐하고 찬선을 줄여 매우 자책하며 멀리지근을 구하여 제변을 가져온 가득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또 이달 18일 신유 밤에 선수 쓰신 본부를 의전부에 내려 이를 기를 허브는 실로 나에게 있거니와 백성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경들은 각각 그 마음을 경계하여 하늘의 구우 중에 보답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조종의 대업을 이어받아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돌보아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않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시는 것이니 이에 무신하가 마음을 합하여 이를 삼가야 할 때에 누가 속마음을 털어놓아 천총에 아래지 않겠습니까? 신들이 듣건대 제변이 나타난 것은 엄량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고 엄량이 고르지 않은 것은 임금과 신하에게 부족하고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전부터 밝은 임금은 혹 제변을 당하면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치에 부족한 것을 생각하여 천심에 맞추고 화기를 가져올 방법을 찾았으므로 이변을 그치게 하고 태평을 길이 보존할 수 있었는데 전하께서는 허물을 인책하는 분부를 내리시기는 하였으나 혹 하늘에 응답하는 실속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신들은 외람되게 경련에 모으심으로 마음에 품은 것을 감히 스스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삶과 조목으로 아래여 다음에 버려 적으니 가려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용인을 살피는 일입니다. 신들은 사람을 알아보는 일보다 어려운 것이 없고 더욱이 사람을 쓰는 일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한 사람이 온갖 관원을 위해 임하고 사정 현우가 그 앞에 섞여 있는데 제지에 장단이 있는 것이 마치 조두 중래의 그릇 덤데미와 동양 최각의 제목 덤데미처럼 모나고 둥글고 크고 작은 것이 다 쓰이는 데가 있는 것과 같아 그것을 쓰는 방도가 각각 제목과 그릇에 알맞아야만 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애서 잘 다스리려고 척석하여 어진 사람을 구하고 빼어난 사람을 등용하여 여러 배슬에 벌어두셨으니 인재를 얻어 아름다움이 이제 융성하나 기리는 방도와 쓰는 방도에는 혹 한두 가지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신들이 인재의 처세를 두루보건대 경수를 지닌 자가 이미 이제 모자라고 사흘을 잘하는 자가 혹 치지에 어두우며 말을 잘하는 자가 반드시 실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 능력한 자가 반드시 주에다 경세의 제목이 아니며 제지가 민첩한 자는 사부를 감당할 수 있으나 함께 큰 교화를 이룰 수 없고 빠르고 씩씩한 자는 심부름을 잘할 수 있으나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벌은 좋은 자제가 반드시 다어진 사람이 아닌데도 의뢰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초야의 미천한 신비가 반드시 변변치 못한 사람이 아닌데도 흔히 아래자리에 엎드려 있으며 장수는 나라의 울타리가 되는데도 여느 때의 버릇에 젖어 훈련이 정하지 못하고 수령한 백성의 부모가 되는데도 조세를 거둬들이기에 바빠서 어루만지는 것이 도리에 어그러지며 전형하여 가리는 것이 중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한갓 의뢰 문서의 기록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자가 함께 침체하여 있는 것을 면치 못하고 첨가하는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한갓 사사로운 욕심을 따름으로 뽑아쓰고 버리는 것이 번번이 거꾸로 놓이는 걱정이 있으니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있기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인간을 어렵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여기어 밝게 살피고 잘 가리시어 세기를 헤아려서 주고 역량을 헤아려서 맡기며 그 장점을 취하여 그 단점을 버리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욕명과 지략이 있는 자가 군료를 다스리고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전선을 맡으며 너그럽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수령의 책임을 맡고 구세고 바른 자가 대간의 책임을 갖게 하시며 첨가하는 법을 더욱 밝히시고 잘못 첨가한 주의를 더욱 엄하게 하시어 첨가된 자가 모두 현명하고 능력이 있으며 등용된 자가 각각 그 제주에 알맞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전하께서 가만히 계셔도 천지의 화기를 넉넉히 오게 할 수 있고 가뭄의 재변을 넉넉히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형상을 삼가는 일입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임금이 천하를 고동하고 신민을 제어하기 위한 권세로는 형벌과 포상보다 큰 것이 없는데 대개 공이 있는 자를 어김없이 상주며 노고하는 신하가 권장되고 죄가 있는 자를 어김없이 벌주면 간사한 사람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혹 어그러지면 국가의 기강이 반드시 타락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요 순임금이 고유를 명할 때 조심하고 조심하여 형벌을 삼가라고 하였고 한 소후가 헌바지를 간사해 현명한 임금은 한 번 찌뿌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낀다. 내가 반드시 공이 있는 자가 있거든 이것을 줄 것이다 했으니 임금은 형벌과 포상을 삼가려는 뜻을 대개 알만합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형벌과 포상의 사용은 봄이 만물을 낳고 가을이 만물을 죽이는 것처럼 한결같이 공정한 데에서 나와야 하는데 요행이 없거나 면하게 한다면 이는 춥고 더운 계절이 서로 어그러졌는데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요즘은 한 벼슬을 임명하거나 한 일을 거행할 때 먼저 상을 마련하여 성취를 요구하는 이는 이익으로 꾀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관어를 설치하고 관리를 두되 제지를 해야 되어서 직임을 주는 것은 천록과 함께하여 선직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능히 그것을 다스려서 그 벼슬에 알맞으면 포상하는 법을 거행해야 마땅하겠으나 위사람이 상을 놓고서 아래사람을 꿰고 아래사람은 그 상을 이롭게 여겨서 그 공을 바라 조그마한 공로를 쌓아도 낱낱이 상을 받아 마치 좌개를 손에 들고 바꾸어 주듯이 한다면 아마도 포상하는 법이 착한 일을 권장하지 못할 뿐더러 이 욕의 문을 열기에 알맞을 것이니 어찌 예전에 하늘은 득이 있는 사람에게 임명한다는 뜻이 맞겠습니까 또 한 형벌이 마당하지 않으면 3년 동안 크게 가문다 하였습니다. 대저 관리 중에 척달하고 격려하는 자가 적고 우미하고 잔혹하는 자는 많아서 옥사를 판견할 때 애증에 의하여 죄수를 논하고 의사한 일을 가지고 옥사를 의논하여 열 가지를 심리하여 결단한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이 대여섯 가지라면 주당이 이루어진 후에는 고유가 심리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이의 생사 덕실이 사람의 뜻을 상하게 한 것이 어찌 제변의 응험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형옥의 일에 대하여 불쌍하고 슬프게 여기셔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에 백성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불행이 필부필부가 죄에 빠지면 형리가 된 자로서 혹 정상이 불상이 여길 만한 것을 알더라도 반드시 법을 적용하려 하여 승복하지 않으면 가정고문을 가하니 이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이로서 실입하게 한 주는 적고 실출하게 한 주는 많은 것입니다. 또한 또 법이란 천하의 법이므로 한 사람이 사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물어 사람들에게 죄가 있으면 스스로 결단하지 않고 반드시 유사에게 해부하시니 이는 경중을 가려서 중도에 맞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에서 평범하는 것이 없이 한결같이 전지에 따라 신문하여 주당한다면 전하께서 조심하고 돌보며 살리기를 좋아하는 신은 덕에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는 혹 유사의 주당한 바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다시 무겁게 하신다면 있는 법을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있는데도 무사람과 함께하는 뜻이 아니고 또한 예전에 차라리 불경하여 실형을 한 책임을 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들은 바라그네 전하께서 형벌과 포상을 더 삼가서 사방에 명하시되 정상이 호종한 것이 아니고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죄주고 공로가 현저하지 않거든 상을 함부로 주지 않으며 형벌은 귀건이라 하여 면하게 해서는 안 되며 상은 요행이 얻지 못하게 하여 포상할만 하면 포상하고 형벌할만 하면 형벌하여 참남함이 없어서 권장하고 징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넉넉히 인심을 안정시키고 염치를 길러 화평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풍속을 바르는 일입니다. 신들이 듣건대 남의 나라를 잘 엿보는 자는 그 형세의 성세를 보지 않고 그 풍속을 보며 그 정체의 순자를 살피지 않고 그 사금을 살핀다고 합니다. 대개 풍화를 이미 잃고 유속이 이미 이루어지면 호환상으로도 권장하지 못하고 오만 불러도 검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정치는 풍속을 바르는 것을 앞세우거나 풍속이 바루어지고 나면 중등 사람 이하가 다 스스로 애써서 선한 일을 하나 풍속이 바르지 않으면 중등 사람 이상이 다 스스로 버리고 돌보지 않아 악한 일을 하게 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서울이란 예약 문물이 나오는 곳이므로 사방 사람들이 모두 안에서 추양하는 것을 보고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무릇 음식 의복이 반드시 서울을 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루하게 여기며 혼인 저택이 반드시 서울을 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비하게 여기니 이른바 성중에서 머리를 높이 터는 것을 좋아하며 사방에서는 한자로 높이 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전에 정치가 위에서 융성하고 풍속이 아래에서 알아왔다는 까닭은 집집마다 가르쳐서 집마다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능이 그 근본을 바루었기 때문일 따름입니다. 사방은 멀기 때문에 바루는 것은 서울뿐이고 만민은 많기 때문에 바루는 것은 백관들 뿐이며 백관은 다 이루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바루는 것은 자신 뿐이니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태평한 지 일백년이므로 인정이 오래 편안한데 익숙하여 교만하고 사치한 버릇이 저절로 생겨 공경 대부에 온갖 화려하는 짓이 화려한 것을 다투어 승상하고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대저 혼인의 예는 만복의 시초이니 아들을 낳으면 장가들게 하고 딸을 낳으면 시집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은 사람마다 다 가졌습니다. 지금 혼인을 의논하는 자는 사위나 며느리의 성행과 가법을 묻지 않고 구차하게 부기만을 허무하여 그 가세가 귀를 얻을 수 있거나 그 가세가 부를 가져올 수 있다면 혼인할 방도를 꾀하되 여력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나 뒤질세라 염려합니다. 그래서 겨우 호대기를 벗어난 자식이 있으면 사람의 부모로서의 도리를 잊고 너무 일찍이 시집 보내고 장가 드리는데 모험을 단장하는 장신구가 매우 사치하고 주어 보내는 물건이 매우 많습니다. 사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이 아닌데 이불휘장은 반드시 이것으로 만들면 매 마을에서 아름다운 것을 뽐냅니다. 또 두 성이 혼인하는 날 잔치할 때에 넉넉한 것을 경쟁하느라 음식을 반드시 정하게 하여 하루에 열을 먹을 음식의 비용을 다 쓰고 복색은 반드시 화려하게 하여 한 가지에 몇 집의 재산을 기울입니다. 사치가 절도 없이 지나침에 따라 물가가 비싸져서 가난한 백성이 매우 괴롭게 여김으로 국가에서 엄하게 금하는 법을 대전에 갖추어 실었는데도 심한 자는 뽐내지 못한 것을 실어서 합농을 많이 장만해 말에 가득 실어 길 전에 보내와서 거리낌 없이 사치를 감행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친척이 부끄러워하고 양가에서 서로 홀떠듬으로 이 때문에 감히 쉽사리 시집 보내거나 장가들이지 못하고 여름회를 보내다가 실기를 잃게 되어 마침내 생생한 도리를 방해하는 게 되는 일이 되게 많이 있으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대저 궁실의 제도는 양수가 구해서 다함으로 천자의 집은 높이가 구척이고 그 이하는 다 명수에 따라 절도하여 2척씩 낮추는데 이보다 지나치게 하면 군자가 외람되게 여깁니다. 지금 집을 짓는 자는 사치만을 힘쓰고 그 품등을 생각하지 않아 들보 기둥에는 마른 모양을 새기고 두공에는 산 모양을 새기며 섬도를 높인 데다가 갈아서 윤을 내고 벽을 칠하고서 붉게 꾸며 궁궐과 비슷하게 하여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제도가 굉장하여 편전보다 더한 것이 있기도 하여 아주 차이가 없으니 신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칸수가 제도보다 넘쳐서 탄핵받아 철거한 뒤에 또 그대로 수리한 자도 있으니 그래도 국가에서 기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조종께서 궁금하게 하신 정치에 누울을 끼치고 조종의 위아래의 분별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사방에 보일 것이 아닙니다. 신들은 바라건대 전하께서 성심으로 몸소 행하는 것이 마당하지 못한가 가르침이 지극하지 못하고 제어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가 어찌하여 품속을 돌이키기 어려운가 하고 돌이켜 생각하여 깊이 스스로 자신을 죄책하고 다시 검소한 덕을 보이소서 한 생각이 싹뜨거는 반드시 삼가서 이것이 검소한 것인가 사치한 것인가 하고 살피어 검소한 것이면 공경이 넓히고 사치한 것이면 공경이 극복하소서 마음을 바루어 서울에 보이고 서울을 바루어 사방에 보이시며 법을 더욱 밝혀 사치한 폐단을 엄하게 고치고 그래도 징계되지 않은 자가 있거든 중안법으로 처벌하여 서울과 귀건으로부터 시작하소서 그렇게 하면 이 품속을 바꿀 수 있고 순박한 정체를 당장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체는 숭음을 경계하는 일입니다. 신들이 생각하건대 하늘이 비로소 서직을 내어 백성이 술을 만들게 한 까닭은 입과 배를 채워 비환을 술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공량하고 제사하여 복을 빌고 세약한 자와 늙은자를 부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예주가 맛이 좋으나 제사에서 도리어 현주를 승상하는 것은 오미의 근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신명을 공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군자에게 술이 있으니 많고도 맛이 좋다 하였으니 이는 손님을 대접하게 위한 것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례를 승우하게 하고 황구를 보양한다는 것은 불호를 대접하여 마시게 하는 것이고 예기에 음량하고 올라가 활을 쏘고 내려와 마신다 한 것은 활 쏘기로 말미암아 마시는 것입니다. 연음의 예는 군신의 의리를 밝히는 것이고 향음의 예는 장류의 차설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군자는 마시지 않으나 오히려 선왕의 수작하는 예를 절제하여 한 번 잔을 바치는 예에 손님과 주인이 백번 절하게 하여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예방하였어도 술의 만류가 재앙을 일으킨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주나라 모왕이 주의 죄악을 셀 때에 주색에 빠진 것을 철머리에 꽂았고 풍서의 다섯 가지 주의 가운데의 하나가 술을 즐긴 것이었으며 백유는 술을 즐기다가 마침내 사시에게 쫓겼고 진주는 술을 즐기다가 흉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진나라 수나라 이후로는 그 재앙이 더욱 참혹하여 혹적의 군사가 지경에 임박하여 자신이 누워있는 상탑 밖이 이미 자기 소유가 아닌데도 오히려 취해서 모르기도 하였으니 이것에 의가여 술이 재앙을 빚어내는 것을 논하면 어찌 곡식을 남비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삶으로 목숨을 잃게 하는 도끼이며 창자를 썩히는 못된 약입니다. 위로는 나라를 망치고 아래로는 자신을 죽이며 강상을 어지럽고 풍속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루다 적을 수가 없거니와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일도 고울 삼을 수 있습니다. 성조가 개국한 이래로 열성이 서로 계승하여 정교를 닫고 밝히셨으므로 때를 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영이 법전에 뚜렷하게 있고 세종대왕께서 유신에게 명하여 술의 재앙을 갖춰서 술을 하게 하여 중의에 경계하게 이르셨으니 조종께서 술을 삼가신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때의 보필하는 정성같은 자들도 임금의 명을 받아 감히 어기지 않았을 뿐더러 직사를 집행하는 신하들도 다 보익하는 공경을 다하여 스스로 환가하고 편안한 것도 오히려 감히 취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어찌 감히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고 하겠습니까? 근래에는 태평한 날이 오래 계속되어 인심이 해이해지고 안일에 젖어 주색에 빠지는 것을 일에 삼습니다. 저 종실의 집과 협기를 부리는 무리가 술에 취하여 실컷 즐기며 절도 없이 놀아서 청명한 정치에 누를 끼치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공경 백집사는 다 관직이 있으므로 각각 그 직임에 이바지해야 할 터인데도 그 직임을 버려두고 날마다 때를 지어 마시는 것을 일삼으며 남보다 나으려고 힘쓰므로 그 비용을 헤아리지 않고 술을 반드시 상등수리라 하고 과일은 반드시 징기한 것이라 하며 음식은 반드시 가지수가 많아야 하고 그릇은 반드시 중국 것이라 하며 또 행과라 하여 온갖 맞이 있는 것을 많이 버려놓아 한자리에 드는 비용이 글벗하면 만전이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또한 비루하게 여김으로 가난한 자가 발도둠하여 남의 나쁜 버릇을 본떡 음식을 사치하게 하려면 모자라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구하여 구차하게 얻으려는 욕심이 생김으로 몹시 탐내어 부끄럼이 없다는 이름이 따르게 되니 이 무슨 폐풍이 온갖 이렇게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대저 예의는 음식에서 비롯하므로 성인이 그 큰 욕심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젊은하였는데 당상의 정례로 노일 음식 그릇이 천자는 26개 제공은 16개, 제공은 12개, 상대분은 8개, 하대분은 6개입니다. 많고 적은 수가 각각 그 주위에 맞고 본래 제도가 있으니 재산을 믿고 함부로 분수를 넘어쓰는 안 됩니다. 천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받들므로 수력은 맛있는 물건을 다하는 것도 못할 일은 아니나 천자의 음식에도 일정한 수가 있는 까닭은 참으로 천지의 생물에는 한정된 수량이 있으므로 취하는 데는 도리가 있고 쓰는 데에 절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땅이 메말라서 한 번 흉린이 들면 온 백성이 굶주림에 울부짖는데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집에서는 이것을 살피지 않습니다. 무릇 연음할 만한 일은 억지로 이름을 붙여 한 번 재배가 있으면 이름하여 치하라 하고 조금만 왕래가 있으면 이름하여 영전이라 하며 누구는 선생님으로 가서 뵈는 예를 하느니 누구는 신지님으로 신참을 면하는 예를 하느니 합니다. 이 때문에 때를 지어 마시는 풍습이 자라나고 밤새도록 마시는 일이 일어나며 그 밖에 권세 있는 사람을 맞아 사사로이 서로 연락하여 뒷날 서로 후원하는 여지를 만드는 것 등은 이루 들어 말할 수가 없거니와 심하면 주육을 장만하지 못하여 벼슬살이를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여염의 미천한 백성이 한 번 취한 끝에 문득 혐극을 일으키며 물불도 가르지 않고 칼날도 밟을 수 있으니 옥성의 번거로운 것이 참으로 여기에서 말미암습니다. 전하께서 제변을 만나 수성하고 찬선을 줄이고 정전을 피하시며 술을 금하는 영이 바야흐로 엄활지라도 아래에서 주색에 빠져 있는 자가 있는 것을 전하께서 어떻게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장음하고 조심스럽게 임하시고 법사에서 곁 따라서 교획하여 폐단이 이러한데도 더구나 도성 밖의 이목이 미치지 않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감사는 한도회를 맡고 변장은 한진을 맡으며 수령, 만원은 각각 한고울이나 한영을 맡아 분담하여 외적을 막음으로 직임이 중대하고 직무가 번극한데 손님을 만나기만 하면 먼저 주색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힘써 헌뻑 취하고 날로 심해져서 제가 맡은 일을 멀리 버려두니 그 마시기를 즐기는 폐해가 서울보다 더욱 심합니다. 지금의 시기를 잃고 바로잡지 않으면 아마도 서진의 풍속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니 말이 여기에 이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신정은 바라건대 전하께서 용도를 절약하여 백성을 아끼는 일을 몸소 행하여 이끄시고 세종께서 술을 경계하신 부모를 다시 밝히시되 그래도 검령을 법하는 자가 있거든 제서의 유의로 논제하여 이 폐단을 엄하게 검하소서 그렇게 하면 재물이 낭비되지 않아 수제 한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기미를 삼가는 일입니다. 신들이 덕건대 엄양의 운영과 천지의 조화와 물리, 인사의 시종이 다 희미하고 미세한 것에서 시작하여 막을 수 없는 것에 이른다 합니다. 대저 물이 작을 때는 한 줌의 흙으로 막을 수 있으나 성하에 지면 목석을 떠내려 보내고 구릉을 가라앉히며 불이 작을 때는 한 줌의 물로 끌 수 있으나 성하에 지면 도읍을 태우고 살림을 태우므로 작은 때에 다스리면 힘을 적게 들여도 공효가 많고 성할 때 다스리면 힘을 많이 들여도 공효가 적습니다. 옛 임금은 싹뜨기 전에 우헌을 다스리 사라지게 하고 나타나기 전에 재화를 거치게 하였으니 그 염려가 매우 깊고 원대하였습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성지를 타고 나시고 날로 학물을 성취하시어 덕을 닦대 작은 행시를 삼가고 잘 다스려지기를 꾀하되 미연에 방지하시며 모든 일에 있어 지금은 마땅한데에 해롭거나 자신에게는 편한데 백성에게 해로운 대로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려서 설시하시니 어찌 한 가지 호령이냐 한 가지 정사라도 함부로 발라고 잘못 행하여 후회가 있게 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요즘 보건대 황가에서 한 씨 때문에 한 나라를 한 집안처럼 대우하여 아르는 것은 고터라카라고 내리는 물건이 번번이 많으니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히 요구하는 물건이 해마다 더 하여가서 끝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좁아서 땅에서 나는 것에 한정이 있고 황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이 없으므로 요구가 많을수록 재물이 모자라고 천구가 번거로울수록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 영아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이 되니 어찌 매우 염려스럽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천사는 사사로이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춘추시대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검을 요구하자 차를 요구하는 사신이 열국에 나갔는데 공자가 이 일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천황의 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금 황제가 징계한 완무를 외국에 요구하되 부인 환씨에게만 의논하여 외조에서 알지 못하게 하니 그 밖의 일은 알만합니다. 대저 제후는 천사에 대하여는 신하의 도리가 있고 아들의 도리가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그 효도를 다할 따름이고 신하는 임금에 대하여 그 충성을 다할 따름입니다. 충신은 의리를 따르되 임금의 그런 것을 따라서 다만 그 성낙을 순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효자는 선을 따르되 아버지의 그런 것을 따라서 다만 그 몸만을 봉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감히 얻기 어려운 재물과 이어가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구차하게 그 군부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충효의 이름을 매우 이지러지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전학에서 이미 그런 줄 알고도 스스로 맞이 못하여 요구하는 대로 다 따르고 청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가달건 어찌 군부가 요구하는 것은 신자가 공상해야 하는 것이므로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어야만 말지언정 감히 스스로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작은 나라라서 큰 나라를 섬기고 하늘을 두려워하여 나라를 보존하는 도리를 아시는 것이겠으나 신들이 생각하건대 지금의 영세로는 옳지 않은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저희원하는 물건과 조루하는 일은 재물의 힘만을 소비할 뿐이고 쓰임에 이익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학께서 황제의 명을 거듭 어기시고는 권문 안에 재료와 공장이를 모아 공사를 시켜 맞게 하고 중사를 시켜 감독하게 하되 폐를 나눠 이를 독촉하고 그 능부를 견주어 상주고 벌순이 온갖 공장이가 일제히 나아가 많은 일을 한꺼번에 일으키어 두드리고 불리고 갈고 줄로 쓰는 소리가 궁굴을 진동하며 만들어낸 기구의 조수, 초목, 인물의 형성이 모두 가지 않은 데에도 다 매우 정교하니 천자에게 바치면 어찌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지 않겠으며 어찌 우리나라가 기에 의해 공교하고 일을 수행하는 데 민체받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올해의 요구를 보면 지난해보다 훨씬 많으니 그 장래에 패단한 당장을 다하고 우리 백성의 힘을 다하더라도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며 고려 말기의 일을 오늘날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세종주에 있어 금은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님으로 면자의 주기를 두세 번 아래였어야 허가받아 이제껏 그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호하는 물건을 별 예로 바치되 금은을 많이 써서 새기고 장식하니 이렇게 하기를 거치지 않다가 드디어 점점 많아지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패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중께서 청하에 면제받은 뜻에서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가닥의 첫째입니다 평안도는 나라의 문호가 되어 사신이 왕래하고 우랑캐가 역보므로 사람을 태우고 짐을 나르고 호송하는 노고와 강연변에서 방하는 노고가 다른 도에 견질 것이 아닌데 우리 전하께서도 이 도의 패를 익히 아시아 요역을 면제하고 백성의 고통을 부지런히 돌보시는 것은 참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별례로 바치는 물건이 상례로 바치는 수보다 훨씬 많아 크면 화폐 작으면 보관으로부터 음식 따위의 자질구량 물건까지 백성을 징발라해 나르는 것이 해마다 수백 바리를 밑도지 않는 데다가 중국 사신이 오지 않는 해가 없으므로 용성에 지공하는 비용을 이루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전에 무사할 때는 해마다 바치는 곡물에 상수가 있고 중국 사신이 자주 오지 않았어도 오히려 감당할 수가 없었으므로 백성이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광가에서 스스로 되어가지 못하여 공사가 다 공공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을 몰아서 배수의 물건을 나르게 하고 되어갈 수 없는 광가에 맡겨 무궁한 비용을 지형하게 하면 광가와 백성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찍에 도모하지 않고 재물의 힘이 다하여 10집에서 9집이 빈 뒤에이야 전하께서 서쪽을 돌아보고 탄식하신다면 지혜로운 자가 있더라도 전하를 위해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지세에 의거하여 요회를 설치하는 것은 왕궁이 나라를 지키는 도리이니 의주의 성을 쌓는 일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겠으나 어려운 때에 과도한 일을 일으키는 것은 성인이 경계한 것이므로 본래 풍년이 드는 것을 보고 농사의 틈을 살펴서 부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백성의 공고가 저려하고 기근이 이르하니 어찌 참아 생업을 잃은 백성을 모아서 때에 맞는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전하께서 중국의 탕참에 진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동이 돌아가기 전에 도를 짓고 기계를 설치하여 먼저 성을 쌓는 형세를 보이려 하시니 국가의 계책에 있어서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총병관 한빈이 정동을 호송하느라 부와 일천여인을 거느리고 파사부까지 다녀갔는데 그 부와 우리 땅은 겨우 강 하나로 막혀 있으므로 성을 쌓는 일이 없고 일이 있고 없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것이 분명하며 정동이 데려가는 두목도 중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이목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의주의 성밖은 거의 다 백성의 전지이므로 곡식이 들을 덮었으니 돌을 모으느라 굴리고 끄는 동안에 손상되는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방해하고 듣기에 놀라워서 계책에 이익이 없으니 이것이 옳지 않은 가닥을 들지에입니다 장명은 임금이 세상을 격려하고 둔한 것을 연마하기 위한 기구이니 협격한 공로나 드러난 재능이 있는 자가 아니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전학에서 저기하신 이래로 명기를 아껴 한 작업이라도 가볍게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이제 정동 등의 한없는 청에 못 이겨 그 족친 가운데 어리석고 변변치 못하여 한 줄을 글도 모르는 자에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높은 작업을 줘 백도로서 삼사품의 벼슬에까지 초수된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식한 무리가 다투본 뜻으로 족친이 아니라고 말을 통역하거나 영접하고 지응하는 것을 인연삼아서 청탁하여 반드시 제 뜻을 수행하려 하는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하고 올해에도 이렇게 하면 한없는 욕심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정동의 무리가 말만 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자제를 대간 육조의의 직임으로 주의할 것을 청한다면 전학에서 결코 들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들어주면 나라의 일이 그르치게 될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 노여움을 더할 것인데 전학에서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세종조의 환간 연봉이 사명을 받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제조카 용길생을 사옹은 별자를 제수하기를 청하했으나 세종께서 쉽게 허락하지 않고 조종의 신하에게 널리 물은 뒤에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정동의 조카 정효공에게 대하여 그 요청이 있기 전에 전학에서 먼저 당선관의 배슬을 허락하셨습니다 별자는 작은 배슬인데도 세종께서 아끼셨거니와 당선관은 높은 배슬이므로 그가 청하더라도 거절하에 매우 어렵게 여기는 뜻을 보이셔야 옳은데 전학에서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까닭의 셋째입니다 선자는 선의 부를 누림으로 앞에 버려놓은 팔찌는 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넉넉히 포주를 충족하고 부부를 급족하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반드시 지존의 위험을 굽혀서 자질구려한 물건을 우리나라에 요구하니 어찌 다른 까닭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시를 중히 여기는 까닭으로 곡진하게 사언을 보여 특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처음부터 우리를 침묘하거나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한시를 위하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영화가 되리라고 생각하여 병폐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전학께서 우리나라는 치우치고 비루하여 산물이 없다는 것과 일로에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어 나뉘는 패단을 공손하게 적어 표문을 올려 중국 조종이 아랜다면 한시도 뉘우쳐서 조용히 황제에게 말할 것이며 중국 조종에서도 어찌 능히 용린을 거느리면서 거스르면서 그 이해를 아래어 바로잡을 강직한 신하가 없겠습니까 아내 상시가 창하고 밖에서 조종의 신하들이 간한다면 황제의 마음을 돌려 병폐의 권한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학께서 처음에 연휴를 갖춰 아래려 하여 조종의 신하들에게 의논하셨으니 성산이 지극하셨는데 의논하는 자가 선자가 사살을 요구하는 것을 조종에 드러내면 이것은 임금의 잘못을 나타낸 것이며 뒷날의 걱정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므로 전학께서 무신하의 의논에 몰려 그 일이 마침내 행해지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몹시 한탄스럽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가닥의 넷째입니다 정동은 본래 한낮 벌어뒀고 간사하여 무상한 소인인데 천자를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게 되어 모든 총애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다하고 한시를 인연하여 자암호 친행을 받았습니다 먼저 북경에 가는 사신이 가져간 작은 물건을 핍박하여 사살을 바치도록 하여 황제의 마음을 시험하고 따라서 토산물을 두루 세면서 어느 물건은 입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어느 물건은 눈을 기쁘게 하고 어느 물건은 몸을 편리하게 한다 고 말하여 황제의 뜻을 맞춰 의복 음식 그릇 완호 따위의 물건은 칭명을 내려 요구하게 하였으니 황제의 덕을 손상하는 것이 심합니다 정동이 왕년에 스스로 본국에 와서 모든 요구하는 물건은 반드시 황제의 뜻에 맞는 것으로 하여 토산물을 모아 가지고 돌아가서 구궁에 과시하여 제 말을 실정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또 요구하는 물건이 전의보다 훨씬 많은데 천자가 참으로 요구하였다면 요구하는 칭서를 어찌 전에만 내리고 뒤에는 아끼겠습니까 정동이 한 말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죄다 믿고서 삼가 봉행하겠습니까 정동이 처음에는 한시의 말이라고 하면서 전하께 아래길에 국경에 갈 때마다 족친을 사신으로 충차해 보내기를 청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고쳐서 말하기를 이것은 한시의 말이 아니라 황제의 분부입니다 하였으니 그 말을 뒤집었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습니다 또 요구하는 물건이 과연 황제의 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신이 한시의 족친이 아닌데 무슨 안 될 것이 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하려 하겠습니까 그 뜻은 한시를 믿기로 삼아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을 낳으려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시의 족친을 아직 사신으로 충차하지 말게 하고 황제의 명이 어떠한지를 기다려 보면 정동의 말의 진위는 주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은 본래 우리나라에 비천한 자인데 전하께서 우대하는 까닭은 정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조정을 공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동도 사람이므로 전하께 한글같이 공경하여 부모의 나라를 잊지 않은 뜻을 보여야 오를 터인데 유념하지 않고서 조금만 마음의 유쾌함에 깊어서 날뛰고 망령된 말이 샘솟듯하고 조금만 마음의 유쾌하지 않으면 감히 공손하지 않은 말을 하였습니다 또 청년하던 날에 어선을 몰래 훔쳐서 전화를 깔고 왔으니 신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어찌 옳지 않은 까닭의 다섯째입니다 예전에 노나라 전공이 협곡에서 제후와 모였을 때 공자가 제상의 일을 서평하는데 제 나라의 배우 주유가 앞에 나가 희롱하는 것을 보고 배워 죽이게 하였습니다 대저 갈고리를 삼키고 불을 토하며 익살 부리고 희롱하는 것은 다 눈을 속여 협잡하는 요술이므로 쫓아서 멀리 해야만 할 것인데 전화께서 번번이 청년하는 날에 정동의 두목이 앞에서 자피를 벌리도록 허가하고 또 그 요술을 다시 부려보게 하시며 즐겁게 구경하는 빛을 짐짐 보이고 상으로 배를 넉넉히 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술을 부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고 상이 후한 것을 이롭게 여기니 기희가 날마다 늘어나고 상도 많아집니다 저들이 어찌 전화께서 실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나 억지로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임을 알겠습니까 장차 그 요술을 자랑하고 그 얻은 것을 뽐며 중국에 가서 말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뒷날 환시가 와서 무엇을 꺼려서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지금보다 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예의가 있는 것으로 중국에 알려졌는데 중국의 유식한 선배가 이런 일을 들으면 반드시 조선에서 중관을 이렇게 대우하고 환수를 이렇게 좋아한다 할 것이니 어찌 성덕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까닭의 여섯째입니다 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지나간 잘못은 뒤 미칠 수 없으니 앞으로 올 책망을 다시 생각하여 물이 졸졸 흐를 때 멈추고 불이 솔솔 탈 때 꺼서 후회를 끼치는 일이 없었으면 다행하겠습니다 신들이 보건대 건년에 중국 조정에서 사신에 오는 것이 한두 분이 아닌데 조관은 절이와 염치를 스스로 경계하나 황관은 거의 다 이처럼 함욕합니다 우리나라의 황관은 권세를 잡지 못하므로 그 영세가 성한 것이 중국에 견줄 것은 아니나 사방에 사명을 받들고 나가면 정동과 같은 짓을 하지 않을 자가 거의 더문이 이것도 전하께서 아셔야 할 일입니다 신이 듣건데 하늘에 응답하는 것은 실질하고 거칠애로 하지 않으며 백성을 감흥시키는 것은 행동으로 하고 말로 하지 않는다 합니다 전하께서 참으로 천재를 사라지게 하시려면 거칠애를 버리고 실질을 도탁게 하며 재능을 헤아리고 공상을 살펴서 어진 사람에게 맡기는 실질이 있게 하고 득이 있는 사람을 상주고 죄가 있는 사람을 죄주어 권장하고 징계하는 실질이 있게 하시어 기강을 가다듬고 떨쳐서 이미 이루어진 풍습을 고치시고 길게 생각하고 멀리 꾀하여 아직 싹트지 않은 우한을 없애소서 그렇게 하면 성교의 이른바 풍우가 시기에 맞아 화곡이 잘 되고 재앙을 받고 상사가 되고 화를 돌려서 복이 되게 하는 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하께서 교벽을 다하여 신기를 제사하고 더금을 내려 민폐를 물으시더라도 거칠애가 될 뿐이고 하늘의 경계에 보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소가 올라가니 영도념 이상에게 보이도록 명하였다 정창소 한 명의 심에 윤사한 홍은 요사신이 의논하기라 홍문관의 소의 안에 말한 용인 형상과 풍속을 바르고 사치를 없애는 일은 지금 성상께서 강구하셔야 할 일이니 다시 더 유의하소서 정동의 일로 말하며 다 성질을 빙자하였으므로 그만둘 수 없는 형세이나 관직을 청하는 것은 조금 억제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최각은 석가래이다 착석은 어진이를 존대하기 위하여 상석을 비워놓고 옆자리에 앉는 것을 말한다 좌개는 둘로 나눈 부신인데 가운데가 왼쪽인 것과 하나를 자기 손에 두어 좌개로 하고 다른 것을 상다병에게 주어 우개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당은 죄인에게 적용한 법 조문을 아랭니다 실입은 죄인을 판결할 때 법 조문보다 지나치게 무겁게 벌을 잘못 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출은 죄는 무거우나 벌은 가벼운 것을 말한다 평보는 제시마의 죄를 가벼게 합니다 불경은 상법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호중은 믿는 것이 있어 체범합니다 순자는 독실함과 부실함이다 사금은 사채하고 검소함이고 영수는 관등이며 서직은 차기장과 매기장이다 예주는 단술이고 현주는 물의 별칭이다 오미는 짠맛, 썬맛, 신맛, 매운맛, 단맛을 말한다 젊은은 적절하게 마른질을 하여 꾸밉니다 조루는 조각하고 보석을 박아서 장식함을 말한다 백도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팔지는 여덟 가지 진미를 말한다 성사는 임금이 계책을 마련합니다 주유는 제주부리는 난장이다 환술은 요술이다 교벽은 옛날 제우가 천자를 아련할 때 갖는 옥이다 제사 지낼 때도 썼다 성조실록 130권 성조 12년 6월 20일 각자 두 번째 기사 형조의 선교 화기를 이제 농사체를 당하여 가뭄의 재변이 매우 심하니 억울한 일이 있어 화기를 손상하였을지도 모른다 모든 사유 이후로 갇힌 사람을 빠짐없이 아려 그 중에 죄가 태형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 놓아 보내고 또 이 뜻을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30권 성조 12년 6월 22일 얼측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강자평이 아르기를 이제 가뭄이 심함으로 제도의 전말을 멈췄는데 영안도에만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을 듯 합니다 하고 지평 박원수가 아르기를 영암남도도 가물고 북도는 아침 안개가 늘 짙어서 가을 곡식이 성숙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천천히 농사를 보아 가을이 되거든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마정도 중대하고 또 이 도는 농사가 조금 되었다 함으로 보내려는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영안도의 우택이 어떠하냐고 묻자 도승지 김승경이 말하기를 영안도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북도는 우택이 두루 넉넉하나 남도는 감은다 합니다 하고 용사 이극배가 말하기를 농사가 조금 잘 되었다면 전말을 하러 보내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보내지 말아야겠습니다 하고 강자평이 말하기를 그만둘 수 없다면 그도의 도사를 시켜 점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가 말하기를 보내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도사를 시켜 점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김승경에게 말하기를 어제 홍문관에서 창현할 때 자피를 기쁘게 구경하고 진언이 너무 지나치고 증여가 너무 후하고 희완 물의 조각에 황금으로 장식하고 족친을 과도하게 재수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 과실을 상수하여 나를 책망하였는데 내가 참으로 기쁘게 여긴다 다만 자피는 내가 좋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냐 중국 사신이 우인을 데려와서 내가 구경하기를 바람으로 그만두지 못한 것이며 증여가 너무 후한 것이 후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재수가 외람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중국 사신이 면대하여 청함으로 또한 그만두지 못한 것이다 세종조에 청하여 금 어느 면제받기는 하였으나 재상이 다 금대로 띄고 쓰는 것이 다 금기인데 자질구려한 장식에만 금을 쓰지 않아야 옳겠는가 또 물어 사람이란 심술은 다르지 않아도 외모는 혹 엄정한 자가 있고 속마음은 충직하나 말은 혹 잘못하는 자가 있으니 사람을 등용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였다 강자평이 또 아르기를 요즘 가뭄이 심함으로 태형 이하의 죄를 주에다 용서하였는데 도형 유형 부처에도 억울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니 아울러 소방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전에 대사한 뒤로 도형 유형 부처에 처해진 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대사 때에 직첩을 거둔 자는 원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모두 마련하여 도로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은 것은 직첩을 도로 주는 일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또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의 과실은 공무원에서 반드시 누구는 침체되고 있고 누구는 그 벼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칭하였을 것이다 하자 시독한 이 세광이 말하기를 신도 누가 어진 때에 조야에 있고 누가 어질지 않은 데 조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등용하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대함으로 소에 응급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혹 어진 사람이 아래 무리에 침체되어 있거나 조야에 숨어 있다면 이조 병조에서 첨가에 등용할 것입니다 하고 이 그 벼가 말하기를 전조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일을 잘못하였다면 자연이 사헌부 의정부에서 탄해 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뿐 아니라 재상도 아래 것 나는 것을 첨가해야 한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지금 오래 감으로써 두세 번 비를 빌었으나 응험이 없으니 종묘 사직에 친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도 그르하다 내 정성이 어찌 신명을 감동시키겠는가 하였다 성조시로 130권 성조 12년 6월 22일 얼쑥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신정에게 하사하기를 이제 경의 아래에 따라 도내의 농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매우 걱정된다 구황에 관한 모든 일을 다시 더 곡진하게 조치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130권 성조 12년 6월 22일 얼쑥 세 번째 기사 의정부 6주 대간에 전지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사람을 등용하기는 어렵고 사람을 알아보기는 더욱 어렵다 외모가 공손한 듯하고 언어가 정직한 듯하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외모와 언어는 민체받지 않은 듯하나 마음과 행실이 충직한 자가 있다 더구나 하리오에 침체되어 있거나 멀리 초야에 사는 자 중에 어진인재가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전조의 주위에도 혹 구슬을 빠뜨리는 한탄이 있다 화기를 손상하여 제변을 부르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마음이 암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힘써 멀리 어진인재를 구하여 함께 치평을 이루어 하늘의 구호 중에 보답하고자 하니 각각 사람을 청가해 내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